자 봅시다 등비급수 활용되어 있는데 활용이 그렇게 어려운 활용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다 봤던 활용이라서 일단 순환소수가 대표적인 등비급수 활용입니다 자 봅니다 원래 우리 알고 있던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쌤이 예로 0.030303 이렇게 나와있는 거 이거 순환소수 맞죠 맞지? 자 얘는 우리 정리할 때 보통 어떻게 쓰냐 하면 0.03030303030300300000003 이렇게 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더 하고 있는 건데 얘들이 지금 보면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0.01100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 등비급수가 우리 지난번에 1-r분의 a 했죠? 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우리 등비급수까지는 했죠? 1-r분의 a이기 때문에 자 봅니다. 얘는 정리하면 1- 자 여기서 구하고 가자. 여기서 보니까 초항이 뭐예요? 100분의 3입니까? 분수로 바꾸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그러면 식적을 따른다. 1-r분의 뭐예요? 초항 100분의 3입니까? 그러면 분모 문제 전부 다 100 곱합니다. 분모 문제 다 100 곱하면 얼마 돼요? 얘는 100 곱하면 100, 100이니까 99죠? 그 다음에 여기 100 곱하니까 3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였어. 근데 이렇게 푸는 미친놈이 없어요. 실제로 원래 우리 이거 정리하면 얘는 0.03에 이렇게 땡땡 붙어 있잖아. 우리 정리할 때는 보통 바로 정리 나오죠. 이거 99분의 3 기억납니까? 우리 예전에 풀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1.235 이렇게 있다. 만약에 맞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990분의 990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1235에서 순환마디 앞에까지 얼마? 11을 빼주는 케이스였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빈칸으로 만들어버리겠지? 맞죠? 왜? 다 불구하라면 다 이렇게 풀어버릴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등비급수 이용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1.2까지는 그대로 놔두세요. 어차피 우리는 반복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얼마예요? 0.035죠. 또 더하기 0.00035 더하기 또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이 앞에 라인은 일단 수요라고 연관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뭘로 본다? 얘는 잠깐 놔두고요. 얘만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10분의 12입니까? 더하기 얘 정리하는 거죠? 이거 등비급수 맞지? 초항이 얼마예요? 1.000분의 35 맞나? 공비는요? 100분의 1이죠? 어차피 얘가 지금 두 칸씩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그럼 1- 얼마? 100분의 1 됩니까? 이것만 먼저 정리하면 일단 얘는 10분의 12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1.000 곱하면 얼마 돼? 1.000 곱하면 1.000 빼기 12가 그럼 얼마 나와요? 990 얘는 1.000 곱하면 35가 이거 통분하면 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등비급수에 활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다?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 맞죠? 순환소수 표현 방법은 이거 말고 이런 방법으로도 풉니다. 맞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쌤은 따로 물어야 돼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형의 급수 등비급수인데 자, 이거 별표 쳐놓읍시다. 자, 도형 파트의 등비급수는요. 지난번에 잠깐씩 쌤은 언급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뭐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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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한번 봅니다. 일단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랑 공비 찾아서 등비급수 써래. 첫 번째 항이랑 공비를 못 찾으니까 못 푸는 문제거든. 문제가 맞잖아. 그래서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활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없이 계속되는 일정한 규칙을 찾는 게 어려운 거야. 맞지? 자, 근데 조금 요령부터 먼저 가면 도형이라면 또는 대부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전부 다 등비수율의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쌤이 요령으로 문제 정할 때는요. 초항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구해. 그러면 자동 공비가 생기겠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등비수율을 곱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공비를 곱했을 거니까 그거 딱 두 개만 구하고 답 적으면 돼요. 모의고사는 그냥 단골입니다. 모의고사는 무조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도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죠. 알겠니? 자, 근데 도형 파트에서 많이 쓰는 거는요. 무조건 많이 쓰는 거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일단 피타고라스 애 정리 얘는 뭐 아무 말 없어도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잘 안 써먹는 건데 또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것만 할게요. 닮음 뭐 닮음 안에서 우리가 무게중심도 정리했고 했는데 무게중심도 나올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큰 걸로 보면 닮음 닮음은 거의 써야 돼요. 도형 파트에서는 닮음 쓰면 빨리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닮음비가 실제로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닮음을 빨리 빨리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문제 갖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설명할 게 따로 없죠. 일단 순환수수 얘 나타내래. 일단 답은 알아요. 99분의 50이라고 990분의 628,06 맞지? 628,06 하면 626 약분시키면 알아서 답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뭘로 푼다 이거? 등비 급수로 풀겠다. 그럼 얘 한 번 해볼게요. 얘는 정리하면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고 맞지? 쌤이 초항은요 얼마예요? 100분의 51이고요. 그리고 공비는요 100분의 1이죠. 맞지? 그래서 이 식 그대로 계속 정리하면 1-R분의 A 1-100분의 1 분의 100분의 51이죠. 맞나요?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분모 분자 100 곱합시다. 그러면 99 됩니까? 분모 분자 51 되나? 그럼 99분의 얼마다? 51이다. 당연히 약분하면 돼요. 3으로 맞죠? 그건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마찬가지입니다. 0.6 더하기 0.028 더하기 0.00028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애들이 이것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헤매는 애들이 있는데 반복이 아닌 거는 재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얘는 초항이 얼마예요? 이겁니다. 맞죠? 얘는 지금 아니라고요. 얘는 지금 잠깐만 재껴놓고 시작해야 돼. 자 그 다음 공비는 또 100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식 정리하면 얘는 1-R 분의 초항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자 여기에다가 당연히 뭘 더해야 돼요? 더하기 0.6 이건 뭐 좀 이따 바꾸도록 하고 됐나?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0.6 더하기 자 이거 천 곱한다. 천 곱하면 천 빼기 10입니까? 그럼 얼마돼요? 900 90 얘 천 곱하면 28이가 맞죠? 자 990으로 갑니다. 자 990으로 가버리면 얘 지금 990분의 지금 10분의 6이니까 99 곱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죠? 그러면 99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594죠? 100 곱하기 6에서 6 한번 빼면 되니까 594에서 뭐한 거야? 28 더한 겁니까? 맞죠? 이거 정리해서 답 정리 뭐 약분하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맞죠? 약분 이런 거는 선생님 지금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좌표로 나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좌표의 식으로 나왔어. 좌표의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x 따로 y 따로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x 좌표만 비교합니다. 자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앞으로 쓸 때 어떠한 도형의 형태가 눈에 보이면 닮음을 찾아서 써라. 그래야 빨라진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op의 길이는 1이래요. 맞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길이는 점점 반토막씩 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얘를 무한번째 계속 가다보면 어떠한 점에 수렴할 겁니다. 그 수렴한 좌표 읽어내라 이 말이거든. 이해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x 좌표만 비교합니다. 자 x 좌표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P1 부터니까 우리는 됐죠? 이걸 첫 번째 항으로 따지면 x 좌표는 지각사각형 하나 만듭시다. 쌤 이거 30도예요. 얘 90도죠. 30, 60, 90은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두 배 차이 나니까 얘는 얼마 되고요? 2분의 1되고 얘와 얘는 루트 3배 차이 나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나오겠죠. 맞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2점 x 좌표는 우리는 이것만 쳐다보면 되니까 뭐 돼요? 2분의 루트 3이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좌표는 두 번째 좌표는 여기 있는 이 값이거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하냐? 이만큼 빼주면 되죠. 여기에서 맞지?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봐봐 얘랑요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이랑요 문제에서 빗변의 길이가 반투막 난다 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인 도형 안에서 닮음 비는 무조건 2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2대 1이면 밑변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 반투막씩 떨어지겠지. 단 근데 x 좌표는 얘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하기 때문에 부호는 또 교대로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뭐 해준다? 두 번째 거는 여기 2분의 1 곱한 4분의 루트 3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두 번째 하고 난 뒤에 뭐 구한 거야? x 좌표가 되겠죠. 2분의 루트 3에서 왼쪽으로 4분의 루트 3만큼 갖는 거 이해 됩니까?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우리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실제 초항 찾았고 공비 찾았거든요. 맞지? 알고는 있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기도 여기도 있죠. 여기 직각삼각형 맞니? 그러면 얘 밑변의 길이가 아까 4분의 루트 3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8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단 얘는 아까 요 x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플러스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루트 3 요거 3번 시행했을 때 x 좌표죠. 요거 싹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다 했네. 그러면 얘는 쌤 초항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입니까? 공비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극한 가면 무한대번지항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식스로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 맞죠? 분의 초항 얼마? 2분의 루트 3 자 분모 문자 2 다 곱했어요. 분모 문자 2 다 곱하면 얘는 3분의 루트 3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x 좌표는 일단 3분의 루트 3으로 떨어졌어. 자 이제 y 좌표 구합시다. 똑같습니다. 자 y 좌표는요. 첫 번째 항에서 얘 y 좌표는 2분의 1이에요. 맞나요? 자 두 번째 거로 따라갈게요. 쌤 이걸 주황색으로 해버려서 헷갈릴라. 자 두 번째 거 보면요. 여기서 또 올라갔죠? 이게 2분의 1인데 닮은 비가 2대로이기 때문에 얘 길이는 장인이 뭐가 돼? 4분의 1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올라갔으니까 얘는 플러스 4분의 1이네. 뭐야? 색이 갑자기 연해졌네. 그 다음 또 올라가죠? 얼마? 8분의 1만큼.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닮은 비 자체가 공비가 된다고 도형의 길이 비에서는. 그래서 끝났어요. 얘 계속 가래. 그럼 얘 초항 얼마인데요? 2분의 1. 공비 얼마입니까? 2분의 1. 따라서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인가요? 1 되나요? 맞나? 문제에서 X좌표, Y좌표를 구하래. 그럼 P좌표는 뭐가 된다? 3분의 루트 3, 1이라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계속 시행해봤자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3분의 루트 3,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결론은. 되겠어요? 어렵습니까? 이거 좀 봐놔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좌표로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X 따로 Y 따로 알겠죠? 자 그다음 좌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길이의 합이죠. 맞지? 그러면 각각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당연히 도형이 나오면 닮음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빨라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2래요. 맞죠? 자 그러면 얘가 30, 60, 90 따라가니까 이 길이 얼마 돼요? 1 얘는 루트 3이죠. 이 정도 B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맞죠? 아 P, P, O는 이 길이네요. 높이 맞죠? P, P, O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얘 구해볼까요? 맞지? 자 두 번째 도형 한번 볼게요. 쌤 얘는 직각삼각형을 이걸로 쳐다보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아까 있던 얘의 빗변은 얼마야? 2죠. 지금 이게 AA 닮음인 건 알 겁니다. 각이 다 똑같으니까. 자 아까 있던 빗변은 2 5분에는 루트 3이야. 그럼 5분에는 얼마야 돼?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된다는 거야. 실제로 또는 얘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니까 얘 2로 나누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 되죠. 닮음비가 공비라 했으니까 빨리 캐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P1, P2는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왜? 그 전에 거에 2분의 루트 3만 계속 곱하면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P2, P3는요? 4분의 3 되겠죠? 안 해봐도 되겠죠? 뭐 요 도형인데 어차피 이거하고 이것도 똑같이 2분의 루트 3의 B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규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 어차피 이것들 뭐하래요? 다 더하래요. 등비급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한다 했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초항이 얼마요? 1이죠? 공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분부 문자 2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까? 아니 2입니까? 분부 문자 2 곱했어요. 그래서 쌤 정리하니까요. 얘 유리화 시킬게. 그럼 2 플러스 루트 3 곱하면 분모 1 되죠? 요게 답이 되겠죠. 됩니까? 됐어요? 쌤 혹시나 뭐 빠뜨리거나 실수하게 되면 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 12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상각형을 A1이라고 한다. 자 이 정상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또 내접하는 정상각형을 또 A2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밑에 그림이 적혀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한다. 자 원 이렇게 있어요. 괜찮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접하는 얘가 지금 A1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 A1의 내접원이라잖아. 그러면 이 안에 다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음 괜찮은 것 같아. 원에 더이 그럼 여기서 뭔데? 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얘를 보고 우리는 또 뭐라 한다? 이제 A2라 한다. 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상각형 N번째 항에서의 정상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시행을 봐야 돼. 시행을 봐. 문제에서 한번 시행한 이 삼각형 A1인 거지 지금 그럼 N번째 항이니까 이 삼각형들이 어떤 규칙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되지. 자 첫 번째 A1부터 넓이 구합시다. 자 정상각형 넓이 공식은 알고 있죠. 뭐 이거는 잠깐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뭐 굳이 이미 알 거라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4분의 1루트 3 A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반제렘의 길이가 이러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반지렘의 길이죠. 반지렘의 길이면 요게 1이지. 자 괜히 그랬죠. 편하게 생각하자. 자 원이래 했어요. 맞죠? 정상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이죠. 맞지? 그리고 얘는 정상각형은 외심도 되지만 내심도 되고 무게중심도 됩니다. 그럼 얘가 2대 1이니까 이 길이 얼마 돼요? 2분의 1입니까? 맞지? 정상각형 높이 어떻게 이거예요? 2분의 루트 3 A입니까? 맞죠? 근데 공식으로 따지면 이 2분의 3이 2분의 루트 3 A가 돼야 되잖아. 그럼 A가 얼마 돼야 돼? 루트 3이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지금 첫 번째 있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3이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해볼게요.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래.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또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또 닮으면 찾아야죠. 닮으면 문제인 거야. 애들이 나중에 되면 실제로 지금 이게 루트 3이죠. 그러면 이 도형이 이 한 변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하죠. 맞지? 그럼 이 원의 반지름부터 구하자.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아까 이거죠. 원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 2분의 1이죠. 맞지? 자 그러면 끝나버린 거야. 애들이 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아직 안 구했는데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닮음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이 똑같은 규칙으로 가고 있어. 정삼각형을 보지 않아도 돼요. 원만 봐도 돼. 원이 원래 반지름이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그 다음 원이 반지름이 얼마 됐어? 2분의 1이 됐잖아. 그러면 닮음비는 2대 1인 거야. 삼각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내가 해주긴 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이거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얘도 2분의 1이가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건 4분의 1입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분의 3이가? 똑같이 가볼게요. 높이가 4분의 3인데 얘가 2분의 1 2 3 A야. 맞니?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2 3이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도 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냐면 샘처럼 끝까지 이거 온 거죠. 난 요령이 있다. 세 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다. 두 번째까지만 구하자.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실제로는 이거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 뭐만 한다면 반지름을 안 한다면 이 반지름이 2분의 1이고 이 반지름이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대 1의 닮음이다. 맞죠? 그러면 길이로 언급한다면 공비는 얼마 돼?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넓이는 얼마 될까요? 4분의 1이죠. 자 닮음에서 길이의 비는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구할 때는 제곱하시면 돼요. 2대 1이면 얘들 둘 다 제곱한 4대 1이 넓이 비가 돼요. 그럼 난 넓이 비로 그냥 바로 가도 된다는 거지. 실제로. 맞죠? 신발이 벗겨져서. 자 됐나?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거기에 뭐만 곱하면 돼? 4분의 1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넓이의 대한 공식을 다 찾아서 구해도 되지만 쌤 말해도 됩니까?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요. 생각을 못하면 어려워지는 문제죠. 그래서 가봅시다. 얘는 첫 번째 넓이는 구해줘야 돼. 초항이 필요하니까. 맞지? 첫 번째 넓이부터 구합시다. 쌤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맞지? 루트 3 여기 집어넣으면 넓이가 4분의 3 루트 3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넓이를 나는 구하고는 싶은데 원래 이거 갖고 여기 집어넣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맞죠? 어떻게 나와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3이니까. 16분의 3 루트 3인가? 어. 16분의 3 루트 3인데 그래서 쌤 공비 구했어요. 아 그래서 얘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했다. 맞죠? 원에서 닮은 비가 2대 1이구나. 그럼 넓이비 비는 4대 1이구나. 바로 가버려야 돼. 그래야 빨라진다. 자 끝났네요. 그래서 AN 넓이는 어떻게 돼요? AN 넓이는 어떻게 돼? 일반항이잖아. 얘는 그냥 N번째 항이지. 초항이 얼마고요? 4분의 루트 3 아니 4분의 3 루트 3 맞나? 공비는요? 4분의 1에 N-1승 원래 따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요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구하래.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건데 앞에서 나왔던 삼각형 넓이 전부 다 뭐해라? 다 더해라. 맞죠? 그럼 등비급수 그대로 가면 되죠? 쌤 말투 됩니까? 끝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요걸 AN이랑 한다 해놨어. 여기에 자 이거는 뭔데요? 1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3 루트 3이가 정리합니다. 4 곱하면 분모 3 되나? 이해했어요? 여기 4 곱하면 3 루트 3 되나? 그럼 답 얼마 돼야 돼요? 루트 3 나와야 되죠? 쌤 말투 돼요? 이게 쌤이 빨리 나중에 반복했을 때는 빨리 빨리 잡아줄 건데요. 그거 생각 안 하면 절대 못 풉니다. 그렇게 이게 모의고사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걸 언급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 풀어요. 풀었다 쳐도 다른 애들 1분 또는 40초 50초 이렇게 끝나는 문제 혼자 4분 5분 잡고 있거든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게 됐죠? 그 다음 13분 봅니다.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는 생산량의 75%가 수거되고 그 중에 80%가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와 같이 재활용을 반복한다. 이때 무게 구하래요. 됐나? 정리부터 합시다.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처음에 10톤을 만들었어. 맞지? 맞지? 10톤 했는데 뭐 했다? 75%가 돌아왔어. 그럼 실제로는 7.5톤이 돌아왔다. 이까지는 맞아요? 그 7.5톤 중에 몇 프로는 살릴 수 있다? 80%는 살릴 수 있다. 이게 한 번의 과정이야. 맞죠? 이게 한 번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쌤의 뭐 A1 합시다. 뭐 A1 합시다. 얘는 원래가 얼마였는데 10톤이었는데 맞죠? 곱하기 얼마가 돌아왔고 75%가 돌아왔고 이 중에 다시 얼마가 80%가 돌아왔다. 그럼 한 번 시행하고 난 뒤에 이 사이클을 한 번 돌았을 때 실제로 내가 다시 팔 수 있는 또는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의 양은 얼마예요? 이거 귀찮죠? 일단 이거 얼마고 이거 100분의 8,7,5,6 4 5,6 6,6 6,6 6,6 6,6 6,6 맞죠? 일어납니까? 6톤이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똑같이 반복합시다. 헷갈리면 규칙을 내가 찾으면 되는데 규칙이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자 두 번째 시행해냅시다. 나한테 지금 6톤이 있어. 이제 6톤을 만들었다고 맞죠? 이제 뭐한다? 거기에 75%가 수거됐고 다시 그거에 얼마가 80%가 돌아왔대. 결론적으로 공비임이 뭔지 알아요. 맞니? 얼마죠? 이게 공비겠죠 뭐. 맞지? 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끝났네요. 계속 반복한대. 계속.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양이 얼마냐 묻는 거잖아. 그럼 초항 얼마인데요? 지금 이거죠? 1마이너스 공비에 얼만데요? 1,000분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 600이 가? 60이 가? 어? 공공공공 날라갔잖아. 1,000분의 얼마? 6배기 가? 1에 나오면 안 되죠? 1,000분의 600 맞죠? 어. 그 다음에 위에 거 얼만데요? 초항? 6. 계산합시다. 얘 풀면요. 분모 얼만데요? 이거 10분의 6이죠? 맞지? 이거 5분의 3이죠? 계산 좀 편하게. 됐나? 5 곱해? 5 곱하면요? 5 빼기 3 32가 15 나옵니까? 따라서 우리가 총 이런 시행을 반복했을 때 마지막까지 가면 내가 지금까지 10톤을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맞지? 그걸 이용해서 15톤을 또 생산했다는 거죠. 끝까지 가면. 5톤 더 추가로 늘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조금 이런 문제들은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멍CC 1. 숫어로 2. Lil 28 2. 3. 3. 4. 5.